자, 한자를 배워봅시다. 따라 읽어보세요. 델화 델화 입을 피 입을 피 풀초 풀초 나무목 나무목 힘입을 래 힘입을 래 미칠급 미칠급 일만만 일만만 모방 모방 두자식 읽어보세요. 델화 입을 피 델화 입을 피 입을 피 풀초 풀초 나무목 풀초 나무목 나무목 힘입을 래 나무목 힘입을 래 힘입을 래 미칠급 힘입을 래 미칠급 미칠급 일만만 미칠급 일만만 일만만 모방 일만만 모방 네, 잘했어요. 성독으로 읽어볼게요. 화피 초목 하고 화피 초목 하고 뇌 금만방 이라 뇌 금만방 이라 네, 잘했어요. 자, 잘했어요. 그릇 음 뇌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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